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메이드 위믹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코인구조대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오늘의 믹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위믹스 유의종목 연장기간이 내일 00시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코인판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죠 현재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위믹스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 위믹스 사태라는 설례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향후 다른 코인에게도 위믹스 사태는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내일 발표될 유의종목에 관련된 공지가 매우 중차대한 이슈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위믹스 유의해제가 정말로 가능할까요? 일단은 위믹스가 최초의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를 살펴보자면 충분히 위믹스의 유의해제는 가능해 보인다는 것이죠 최초의 닥사가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위믹스의 유통계획과 유통량이 달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명확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현재 유통계획과 유통량은 맞아 떨어졌고요 지금 위믹스 팀은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자와 소통을 이어오고 있죠 이런 면모를 보았을 때는 충분히 위믹스 유의해제는 가능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번주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돌발 이슈가 발생하면서 위믹스 유의종목 지정기간이 연장이 되기도 했죠 즉 최초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사유를 고려해본다면 충분히 위딱지를 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슈가 발생한다면 유의 연장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닥사 측이 최초의 위믹스 유의기간을 2주로 설정했고 그 이후로 1주를 연장했고 그 다음에 또 1주를 연장했잖아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연장해왔던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또 유의해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게임업계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지금 국내 개발사의 대부분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NC소프트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사업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죠 이들의 3분기 영업이익은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위메이드, 넷마블의 실적 자체는 볼품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품없는 실적을 보여드리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돈 안되는 P2E 사업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즉 현재 게임주들 전반의 흐름을 본다면 웬만해선 블록체인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처럼 이들이 코인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업계의 파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위믹스가 그런 논란에 휩싸여서 뭐 축가 떨어지고 돌팔매질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른 게임 개발사도 다 지켜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게임주 전반의 흐름을 본다면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재원으로 써서 선제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했지만 다른 후발주자들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사업을 이어나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1등의 자리는 위믹스가 공고히 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제14회 국제회계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가상자산의 회계 기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회계사가 말하는 내용이 지금 뭐 재무제표 작성의 어려움이 있고 기준이 미흡해서 불법적인 용도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세력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인들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감사수임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했대요 왜냐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으니 이것을 섣불리 건드렸다가 회계사들이 뒤집어 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토대로 차후 업계에서 일어날 변화를 예측해보자면 분명히 회계 기준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위메이드가 굉장히 큰 강점을 보일 수 있겠죠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3종 회계 법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위메이드가 보유한 위믹스 물량에 대한 회계적 투명성을 확보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들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너희 위메이드처럼 회계 감사 받아라 이거 받아야 된다 지금 업계 투명성 끌어올려서 투자자 보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감독원도 이 부분에 대한 감사 제도를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위메이드가 선제적으로 확보한 투명성이 차후 위믹스 플랫폼의 성장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금융당국이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믹스가 제외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메이드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코인은 전수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그에 따라 위믹스가 제외됐다는 것이죠 하마디로 이번에 전수조사 들어가는 것은 거래소에서 만들어낸 거래소 코인이 전수조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꼭 드려야 되는데요 위메이드 트리는 기존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대비하기 위해 ISMS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개인키를 위메이드가 직접 보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철회했죠 즉 위메이드는 지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발행 코인 전수조사 대상에서도 제외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일 마켓플레이스가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저도 어제 LUS264와 스토리 3.0에 입찰을 조금 해보려고 새벽까지 기다렸거든요 하지만 나일 사이트에 오류가 발생해서 아직까지 점검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점검이 끝나는 대로 위믹스 팀이 공지를 올릴 예정이라고 하니 LUS264나 스토리 3.0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위믹스 팀의 추가 공지를 기다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스토어가 10월 우수 베타 게임에 위메이드 커넥트의 스피릿 세이버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스피릿 세이버는 육성과 전략적 전투의 재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RPG 게임이라고 하고요 이 스피릿 세이버의 경우에도 조만간 블록체인 게임으로 위믹스에 온보딩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스토어가 10월 우수 베타 게임으로 선정한 위메이드 커넥트의 스피릿 세이버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오게 될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대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위믹스 사태가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우리 홀더들이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위믹스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닥사 측도 공명정대하게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위믹스의 투명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그에 따라 위믹스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위믹스 유의 공지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 위믹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 돌발 이슈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코인 구조대 채널을 찾아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위믹스 유의 해제 이후로 위믹스 사업에는 더욱더 탄력이 붙을 겁니다 위믹스 클래식도 이제 마이그레이션 해야죠 그러니 유의 딱지 제거 이후로 위믹스가 어떤 흐름을 보여 낼지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